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로 끝날 것인가. 검찰의 결론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호남대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에서도 세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어제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처벌해달라 주장했던 최재형 목사. 새로운 영상과 증거를 준비했다더니 그게 통한 걸까요? 기소 8명에 불기소 7명으로 이른바 최재형 수심의는 명품백을 건넨 행위에 죄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의견, 참 묘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저로요? 네,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죠? 네, 최 목사 말대로 최 목사는 기소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가방을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함께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수사심의회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혐의별로 보면 일단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됐고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많거나 아니면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의견이 약간 갈리긴 했거든요. 기소를 권고를 했는데 기소가 8, 불기소가 7로 일단 직무 관련성 인정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성춘 위원님, 김 여사의 수사심의 결론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수심의 구성원들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사건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반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차 수심의 때는 사실 불기소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수심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유죄다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 측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좀 결론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금 최재형 목사 측에서 수심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꽤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 관련성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쟁점인데 직무 관련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관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관계 자체로 직무 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영부인이라는 존재는 최재형 목사와의 관계가 설정된 자체로부터 이미 관련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 증거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재형 목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디올백을 받고 바로 돌려주도록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반하는 내용이다. 반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반할 수 있는 아마도 글쎄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녹취도 하나 나왔는데 중앙지검에서 검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검사 측이 청탁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녹취도 틀어졌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검찰 검사 조사실에서 검사가 약간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을 녹취라는 거네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 계속해서 이거 청탁 아니지요, 청탁 아니지요, 청탁 아니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 신문을 진행했다는 그것을 녹취 파일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사실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만약에 수심의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면 이 두 가지 추가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기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심의가 최재형 목사 측, 본인이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니 1차 때와 결론이 달리 나온 것.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 충분한 증거를 두고 검토를 하게 되면 기소 권고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 1차 수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입장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당연히 2차 수심의 결론을 존중합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번 2차 수심의 결과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22조에 있는 건넨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는 걸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떠나서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성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검찰 측에서 청탁 의도에 대해서 의도적을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재형 목사가 분명히 처음에는 청탁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있어서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당의성과 중요성은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위 자체가 2차 수심의 결과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의문 들은 게 민주당에서 1차 수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수심의의 결과를 두고 짜여진 각본이다. 검찰 독재다. 여당의 압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 없이 2차 수심의를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1차 수심의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에 나온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찰 측에서 이 상반된 수심의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여 위원님. 당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표가 두 사람 다 불기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 결론으로 뭔가 좀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로서는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검찰은 더 존속할 거 아닙니까? 검찰청이 기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름이 바뀌든 어쨌든 검찰은 존속을 할 텐데 윤석열 정권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지만 1차 심의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 때고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입니다. 그러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시 이번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번처럼 조사하지 말고 출장조사 나가서 휴대폰 반납 압수당하지 말고 소환조사를 해서 검찰답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복잡해진 게 없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 수심의위 기소 권고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관련된 영상 자료 또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그 수사심의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성균 의원님. 그런데 어제 회의 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앞서도 언급했지만 피의자가 나를 좀 처벌해달라고 하고 있고 기소해달라. 그리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웃픈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재. 그렇고 이게 뇌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 그다음에 준 사람은 기소 권고에 난 것은 좀 안타까운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격려했을 것 같고 아마 불기소 권고가 나와서 일관성을 갖고 싶었을 텐데 저는 이번 거를 보고 한 표 차이긴 하지만 이번 기소 권고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점점 그립감이 풀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초에 공정과 상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임기가 좀 남은 상황에서 행정 곳곳에서 어쩌면 상식의 역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이번에는 김은영 의원 먼저 드릴게요. 저는 입법의 부재와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입법의 보완 절차도 걸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형과 처벌에 있어서는 법에 무조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입법 보완이 끝나고 이 완전 사건이 완결이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글쎄요. 지금 사실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로 안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기소 처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서 기소 공고를 내렸는데 불기소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이번 수심위 자체가 다 최초, 최초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의 수심위를 연 것도 최초고 불기소 공고, 기소 공고를 한 거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온 것 자체도 최초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다가 수심에서 의외의 결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 아까 법적 위비점 말씀하셨습니다.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측에서도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직무 관련성이 지금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1차 수심의 결과 나온 다음에 사실 조롱 섞인 그런 비판들, 뭐였습니까? 앞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려면 배우자에게 줘라.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상 용인한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입법적 공백이라고 취부해버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준 상태로 넘어가버리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최고 지도층인 영구인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저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만 더 높아질 것이다. 준 사람만 기소해서 뭔가 판단을 받아보고 받은 사람은 그냥 넘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이건 특검을 통해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동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까가 관심이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공개된 사진이 딱 4장인데요. 어제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와 심장 introductory의 주장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 제작진이 4장의 사진으로 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석진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빈손 만찬이다, 굉장히 박하게 평가했는데 이유를 들어볼까요? 아무런 나온 결론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대통령실이 윤식당도 아니고 가서 식사만 하고 나오려면 대체 왜 모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체 대통령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저희가 저번에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권을 다룰 때,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18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만났는데, 사진은 당 4장만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전에 만찬이 있었을 때는 영상도 좀 올라가고, 영상을 통해서 초반에 분위기도 좀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JTBC에서 아주 좋게, 좋은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셔도 분위기가 좋아 보였겠지만, 지금 들리는 바에 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상황 인식이 참 한가한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밥 먹을 때인가? 지금 사실 도시락 시켜놓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동반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밥 먹고 웃으면서 격려할 상황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지금 위기 상황임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의료 대란,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사실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김건 여사의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저 불통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국민들, 특히나 저는 야당의 입장에 있지만,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국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참석하신 분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참석 대상자가 27명이라고 드러난 순간, 이 회담의 성격은 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개인이 이견이 있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잘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 전에 어느 정도 이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저는 당연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 저는 조속한 시기에 독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대가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당정협의체가 매주 저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당정협의체를 통해서 대통령실과의 간접적인 소통, 또는 직접적인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찬 참석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라디오 인터뷰 쭉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이른바 친한계에서 하는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또 반대되는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당 대표로서는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공식적으로, 아니면 어제 술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건배사나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 정도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라도 한 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도 못했는데, 사실은 밥만 먹고 왔다는 얘기, 비판 얼마 전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할 기회도 안 줬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처부터. 그렇다고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김윤영 의원님,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러 기자들이 계속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만찬의 성과가 뭐냐고 물었더니, 저녁 먹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씁쓸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내, 특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 독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안 자체가 많이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실과 저희 지도부 사이에서 약간의 이견이 좀 마찰이 좀 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톤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계속 대통령실과의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보혁 의원님. 지금 기회를 줬니,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었니,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니,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급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꺼내서 얘기의 진도도 좀 빨리 진척 있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올까요? 제가 성남 민심을 날 것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날 것 그대로요? 비방용은 안 됩니다. 네, 비방용은 아닙니다. 전남 곡성에서 오늘 조국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일명 별칭 탄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가면서 곡성 농민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렇게 회식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딱 평가가 뭐냐면요. 소통은 없고 여물통만 비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물통을 비웠다. 그러니까 농민분들이니까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데, 곡성 곳곳을 다니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자, 이런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쌀값 20만 원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현재 18만 원, 17만 원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 그렇게 농민들, 국민들은 힘든데, 이분들은 모여서 국민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혹은 아파도 병원 가는데 걱정이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부 지역에 이번에 호우 피해가 크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잘 수습할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뉴가 어떻고, 누가 얘기를 할 기회를 줬네, 안 줬네, 독대를 해야 되는데 어쩌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끼리 회식할 거 왜 나라 세금 세워가면서 거기서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따로 회식하면 되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 평가도 그래요. 만찬의 성과가 뭐냐 물으니까,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이 얘기는 오늘 의원총의 성과가 뭡니까? 오늘 국무회의 성과가 뭡니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심한 수준이다. 다행히 비방용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수위가 셉니다. 여물통 발언, 인상적이었고요. 전성균 의원님. 전성균 의원이 보기에도 메뉴가 뭐니, 고기가 나왔느니,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화가 많이 나시겠죠,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반찬이 뭐니 정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감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가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민심정치가 전혀 안 될 거라고 보고, 왜 뉴라이특의 인사만 중용하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잠시 뒤에 어제 참석자 한 분을 단도직입 인터뷰에 모셔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당 후보이시고요. 저희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수당이 장남이에요.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세인 너식이 알죠? 장담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상남에게도 기회를 빚으십시오. 웃음 뒤에 묘한 기싸움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약과고요. 호남 대전이라 부를 만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호남의 국힘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남기면서 연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당을 심각하게 비방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다시 무례한 변칙을 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고인물이다, 상암물이다, 이런 설전이 오간 가운데 이렇게 격해진 이유가 호남대전이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가 3주 정도 남았는데 영광곡성에서는 거의 당 대표끼리의 대리전이 치러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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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민비조가 이게 총선 때 전략이었잖아요. 총선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전략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조국혁신당의 총선 전략은 당시에 윤석열 정권과 모든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야권 지지자들, 민주당도 좋아하고 조국혁신당도 좋아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그럼 지민비조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투표하면 되겠네. 이렇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의 전략은 지민비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유권자들이 만들어진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당 사람들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용해서 쓴 적은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를 표방을 하고 그걸 총선 전략으로 한 적은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은 여전히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부산금정구청장 선거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는 인천 강화 군수 선거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힘닿는 대로 돕겠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전략입니다. 지민비조 했는데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를 계속하라는 거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말고 비례정당을 하라는 거냐. 저희는 반문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국혁신당은 풀뿌리 정당, 숙권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 지역구 선거에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낼 텐데 호남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새가 약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번에 선거가 나왔다면 저희는 거기도 후보를 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 저희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앞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호남에서 장남은 민주당인데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민주당 내부의 거의 대체적인 정서라고 봐도 돼요? 맞죠. 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비례투표가 조국혁신당이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아까 대변인께서 지민비조라는 단어 자체를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꺼낸 건 아니지만 이른바 재미를 좀 많이 보셨죠. 그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진영 지지자들로 하여금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좀 표를 달라는 전략이 제대로 잘 먹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그런 전략적으로 뭔가 발의를 하면서 이득을 많이 봤는데 왜 이번 지역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등 후보나 아니면 좀 호남의 의석도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마화되고 호남의 국민의힘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런 비판을 다 수용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총선 때는 1인 2표 아니었습니까?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한 표 한 표 나눠주셨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 표입니다. 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등은 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저는 유리한 위치에서 유리한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1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그런 선을 넘는 발언들까지 다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8월 26일 조국 대표 호남 민주당 독점 상태 고인물은 썩는다. 9월 22일 김민석 최고위원 고인물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그리고 9월 24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나서 논란 후에 수정을 했죠. 호남의 패권 정당, 기득권 정당이다라고 했고요. 9월 24일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호남의 국민의힘 발언, 모욕적 표현이다. 황현선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주고받았습니다. 저렇게 모아보니까 더 거치네요. 일단 국민의힘이 갑자기 소환이 됐어요.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경쟁이 치열한 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가인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그런 지역 주민들 미착형 공약보다는 오롯이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정권 비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서는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양당이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곡성에서 전라도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 중에서 기본소득 관련돼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재정 마련이 좀 불분명합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는 당연한 행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개발 이익을 통해서 지금 기본소득을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 이 개발 실현 이익을 통해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 상당히 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구체성도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조금 더 생산성 있고 건정성 있는 경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 역시 연간군소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곡성군소에서도 후보를 냈고 호남분들에게도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거 전에서 국민의힘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성치훈 위원님 어쨌든 그런데 이게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황현선 사무총장 역시도 민주당 출신이고 그런데 이 발언으로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격앙도 있고 해임을 하라라는 요구를 지금도 유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최대계파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사임을 해야 된다. 사과와 지금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해임을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더민주혁신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당내에서는 이렇게 좀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든 아니면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시든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싸우기만 하게 되면 분명히 협조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가 호남 지역 두 군데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협조를 할 때 지지층의 결집도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좀 정청래 의원 아까 좀 가시도침 말린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좀 기싸움, 저 정도의 서로를 그래도 좀 배려하면서 좀 재미있게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싸움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사퇴하라, 해임하라 이런 분들 목소리 말고도 좀 중간 지점에서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좀 그런 분이 나오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 분이 나와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현선 사무총장이 심심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 사과인가요? 아닌가요? 사과죠. 유감이 사과입니까? 유감 표명하는 사과인데 방금 성치훈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과가 아니다. 제대로 사과를 다시 하라 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퇴 요구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민비조 전략으로 조국혁신당이 재미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민비조 전략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양쪽이 다 이득을 본 겁니다. 일방적으로 조국혁신당만 재미를 본 거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상당히 이득을 봤죠. 당시에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으렸던 분 중에 조국혁신당 투표하러 갔다가 그래 미워도 민주당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제가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하면서 말씀 좀 과하게 하셨네요. 너무 거칠어요. 했더니 왜 그런 표현을 쓰셨냐고 했거든요. 했더니 황현선 사무총장이 원래 쓰려던 표현은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힘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의 집권 여당 아니냐 기득권 정당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줄이다 줄이다 보니 그렇게 국힘이란 표현을 썼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수정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다 하면 저는 거듭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본인도 그렇고 대표도 아마 조국 대표도 사과를 하면 더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퇴 요구는 사무총장이면 물론 원외이긴 하나 보통 정당에서 사무총장이면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해서 당내 서열 3위, 넘버 3가 되는 당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언, 실언성 표현을 가지고 이미 유감 표명을 했고 더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데도 계속 사퇴 요구를 하는 건 민주당이 너무 품이 좀 적어 보인다. 앞으로 계속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번 10월 선거 끝나고 안 볼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데 굳게 손잡고 갈 사이인데 이 정도 선에서 그치자, 적당히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가 한층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비판은 하되, 핥히지 말고 비틀지 맙시다. 윤석열 정권 좋아할 일 절대 하지 맙시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선거 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는 한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개혁신당 시각에서는 어때요? 총선 때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전략적인 어떤 동맹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를 이어 왔는데 야권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심판론이 유화한 상태에서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연대할 것이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바는 호남에서는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금정구에서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만세하는 사진 조만간 보실 거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까 지민 비조로 두 당이 재미를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미를 봤다면 국민께서 이제 정책으로 재미를 보실 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금정구인데요.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나라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위험합니다만 더 심각한 상황이 빠질 겁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단일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전성균 의원은 만세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는 걸 조만간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오늘 협상이 좀 결렬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성채윤 의원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황현성 사무총장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거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좀 추가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변인께서 감사하게도 사과를 더하라면 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 정도까지 제스처를 취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결렬될 것이고 아직 시간이 며칠 더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금정구총장은 저는 단일화는 무조건 100%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4개 모두 야권이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총장 선거 물론 부산이라는 곳이 보수의 턱세가 강한 곳이지만 조국 혁신단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충분히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천 강화권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조국 혁신단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외의 결과를 낸다면 기초단체장 선거 4개에 불과한 재보궐선거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경고 등을 킬 수 있는 그런 선거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금정구총장 선거를 같이 단일화하는 거에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호협 위원님. 단일화 가능성은 100%다라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네 100%입니다. 부산 금정구총장 선거는 마치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 서울 강서구총장 선거랑 비슷합니다. 서울 강서구총장에서 야권이 승리를 하면서 4.10 총선의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가 이루어졌거든요. 부산에서 금정구총장 야권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김윤영 위원님. 그런데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야권의 분열과 상관없이 저희가 금정구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스스로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연재구의 김희정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함을 비롯해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금정구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저희가 금정구민들을 위한 공약과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와는 무관하게 다가가겠다. 유권자에게. 그런데 개혁신당은 왜 11, 16이죠? 재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하니까 짧게만 줄인다면 먼저 개혁신당을 사랑하시고 좋아하고 또 우리 당원 동지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 개혁신당이라는 선택지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인데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길이 참 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옳은 길을 걷고 있는데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드리면서 내년 보궐선거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상병의 저녁일은 내일입니다. 어머니도 편지를 남겼는데요. 내일이 저녁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책임자를 밝혀달라 이의신청을 냈지만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장 처벌을 막았다는 VIP 경로설에 대한 군사법원의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국가 보완 사안이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제안하는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사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결 전 이런 말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안철수 의원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를 잊으셨냐고 물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한 방송에서 명태균을 모른다 말했다는 것에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저희 JTBC는 2022년 대선 직전 명태균 씨가 후보 단일화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며 안철수 캠프를 찾았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기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대화 내용이 본질인데 그런 본질을 따졌을 때는 중요한 얘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중요한 언급이 없었다고 봐도 됩니까? 거기 모임분들은 다 공적인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수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 국민의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직자 모두 다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인 대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 공적인 삶만을 살 수는 없죠. 때로는 모여서 상견례처럼 인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도 필요하긴 한데 상견례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이미 두 달이 됐어요. 출범한 지 두 달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상견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모임의 의미는 거기가 화기애애했느냐 화기애애했느냐 썰렁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화기애애해도 거기서 중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썰렁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또 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모임은 그냥 우리 한동훈 대표도 밥 먹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미흡했다.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그러면 어제 무엇을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 혹은 의료대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의료대란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석 때 대란이 예상됐다가 그것이 국민들이 무려 40%나 되는 분들이 응급실을 가는 것들을 과거에 보다 줄였고 그럼으로써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제2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분들, 떠나간 의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야의 정이 함께 모여서 타격책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총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는 이제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대화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 이렇게 비토를 놓고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그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의사단체들을 계속 만났잖아요. 다양한 의사단체들. 그런데 이 의사단체들이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공개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과 관련된 그런 논란이 법적으로는 불기소로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종결이 됐지만. 그러나 법률적 문제가 종결이 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도 대표로서는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되지 못했던 거죠. 네. 이 만찬 장소가 야외였잖아요. 물론 요즘 날씨도 좋고 바깥에 정치도 좋고. 하지만 야외는 어찌됐든 이렇게 실내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주변 정돈도 되고 해서 대화하기가 좋은데. 야외는 아예 대화가 좀 어선하고 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애초에 장소를 선정한 것 자체부터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기가 어린이 정원인데 저녁이니까 거기는 문을 닫고 거기 모여서 한 거예요. 야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노는 풀 같은 것들이 있고 작은 분수도 나오고 또 분수도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선했어요.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긴 테이블에 이렇게 대통령이 앉으면 우리 이제 오 앵커처럼 우리 대표가 거기에 앉고 그래서 서로 이제 쭉 최고위원들 수석들 이렇게 섞여서 앉고 당직자들 이렇게 쭉 앉았는데. 그런데 거의 30명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늘어섰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크 없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는 안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변만 이렇게 듣고 저쪽 끝에 있는 분들은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어수선했죠. 또 음식 계속 이제 나르는 분들 서빙하는 분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건 뭐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화하기가 별로 좋은 장소는 아니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개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대개는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뭐 대표도 한 말씀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고위원들도 한 말씀 돌아가면서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주로 원전에 대해서 체코 원전. 그다음에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전 산업들. 그다음에 국내의 원전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정말 해박하게 많이 원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후보 때부터 원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원전 산업을 거의 망쳤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민주주의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도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워주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뭐 혹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논란들은 과연 당정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또 뭐 배추가 2만 2천 원이라는 등 시금치가 1만 원이라는 등 실제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런 물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할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좀 실망스러워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발언을 쭉 하더라도 뭐 전혀 쉬지 않고 발언은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그런데 말입니다로 끊고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안 됐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든지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에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어제 독대는 못한다 이렇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아마 좀 잠깐이라도 얘기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찬 끝나고 나서라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어제 일찍 왔어요. 6시 좀 넘어서 왔어요. 6시 30분 시작인데 6시. 좀 넘어서 6시 7분인가 이 정도 도착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심 내가 좀 일찍 오면 대통령이 좀 일찍 오셔서 한 대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다른 쪽에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함께 걸으면서 얘기를 하든가. 그럼 뭐 저희들이야 뭐 거기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기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혹시 대통령이 잠깐 얘기합시다. 이렇게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을 못 잡은 거네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대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대통령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수석한테 우리가 얘기를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도 할 수 없었으니 다시 대통령과 면담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이게 괜히 또 외부에 나가면 무슨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가 또 들릴 수 있으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언론에다가 이건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네. 뭐 그거는 그렇게 됐던 거죠. 일부에서는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심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시니까 거기서 뭐 가는 분들한테 잠깐만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기회도 엿봤을 거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기대한 바도 있을 거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들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앉으신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 반대편에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의 얼굴을 좀 봤어요. 분명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기회를 잡아서. 그런데 제가 봐도 분위기를 잡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왁자직을 하고 내가 뭐 어디가 쭈리공대에 갔을 때 어쩌고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이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표도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할 듯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러면 홍철호 수석한테 다시 한 번 접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조율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왔습니까? 아니 뭐 저는 저는 뭐 오늘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용산에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듣고 있고. 왜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왜 그 수석한테 얘기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좀 사전에 좀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떠난다. 떠나기 전에 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걸 기다렸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우리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왔다라고 이게 알려질 경우에. 그러면 쏟아질 비난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러 갔냐. 니들 그러면 거기. 진짜로 밥 먹으러 간 거야?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분명하잖아요. 대표로서도 이거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있고 당을 향해서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대통령실과 당을 구분하지 않고. 여권에서 왜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서 뭐 메뉴로 뭘 먹었네. 아니면 독대네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의미 없는 거죠. 앞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왜 대화를 하지 못했냐는. 그 비판은 지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독대를 요청을 했던 것이나.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안 돼서 다시 좀 배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모두가.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1호 당원인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못 만나는 거냐 내지는 이 부분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옆에서 제가 관전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이 사안사안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에서는.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이게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당이라는 건 선거하는 조직이잖아요.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민심이라든가 표의 향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다르다 지금.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개혁 맞아. 분명히 의료 개혁이 필요해. 그건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가사, 의사들이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쳐보세요. 그분들이 몸이 온 거지 마음이 온 게 아니잖아요. 적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질리거리가 많았는데. 아쉽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로 멘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혼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듣기 좋지. 그런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 금융은 실전이야. SBI 저축은행.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명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네. 인터뷰가 길어져서 앵커 한마디는 오늘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대용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